글로벌 도시로 성장해가고 있는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테스타 홈멜 주식회사. 자동 측정 장비, 검사 장비, 조립 장비 등의 설비를 생산하며 독일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학교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용 임대단지 운영, 기업 경영 무료 컨설팅,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CEO와 임원, 투자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2013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 도는 이날 자리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업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신규 투자 외국 기업들한테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8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22억 5천만 불의 투자를 이끌어낸 경기도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지TV 박하나입니다.